나는 가야만 한다.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. 하양인에서 편했습니다. 솔메 성지 이용호 바오로신부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산티아고 술래기입니다. 산티아고 성지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가톨릭교회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.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8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30일의 일정으로 도보술래한 생생한 기록들이 아름다운 풍경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. 자유로이 하느님을 선택하고 남은 여정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술래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제의 솔직한 영성고백과 자아성찰, 묵상을 발견하게 됩니다.